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이렇게 천원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에 초대해주셔서 진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추운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나고 꼭 따뜻하게 집가서 몸 녹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날 아 다음날인 다음 곡은 종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맘 모르지 와 아주 좋아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쉬우니까 네 그러면 저기 옆에 계신 분까지 다같이 하는 걸로 여기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너는 내 맘 모르지 아멘! 오! 저거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팬들과 기념 촬영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거든요 자 그러면 기념 촬영 마지막으로 저기 앞에 서셔서 뒤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돌아주시면 자 뒤돌아주시고요 포즈를 취해주시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같이 담아서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준비해주시고요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제 저도 한 번 끼웠어 마지막으로 야 왜그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러블리즈의 마지막 피날레 모드였습니다 땡큐 마지막까지도 긴 여운을 남기면서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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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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